오늘은 수성동 계곡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산이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아래에 만들어진 길이 인왕산 길인데요. 인왕산 길에서 계곡을 통해서 내려오면 이 수성동 계곡이 나옵니다. 수성동 계곡의 위쪽에서 아래쪽을 보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정자도 있고 물도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겸재정선이 그린 수성동 계곡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이 다리로 간주를 하는 것이고요. 겸재정선의 수성동 계곡 그림을 통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여기를 새로 조성을 했죠. 과거에는 이 계곡의 수성동 계곡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옥인시범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아파트들을 철거를 하고 다시 조경공사를 해서 계곡을 조성한 거죠. 아파트를 다 철거를 하면 과거에 아파트가 있었던 기억을 못하니까 옛날 아파트의 일부를 콘크리트를 남겨둔 겁니다. 과거에 여기에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수성동 계곡 아래쪽까지 지금도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옛지도에서 수성동 계곡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이 지도는 대동여지도의 도성도입니다. 일단 창의문이 여기 보이고요. 창의문 아래에 백운동이 보입니다. 백운동천이라고 부르는 이 하천이 청계광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는 수성동 계곡은 백운동천이 아니라 옥유동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옥유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운동의 동과 옥유동의 동은 둘 다 골짜기를 물이 나오는 골짜기를 지증을 합니다. 두 물이 이렇게 만나는데 이 옥유동천의 끝자락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성동 계곡입니다. 이 지도는 1901년경의 한성부 지도입니다. 창의문이 보이고요. 창의문 아래에 백운동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백운동천이랑 합류되는 하천이 우리가 보는 수성동 계곡에서 나오는 이물 옥유동천이 되는 거죠. 옛날 지도에는 여기를 옥유동이라고 부르지만 김장의 정선의 그림에 수성동이라고 붙여져 있어서 수성동 계곡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까 여기 했던 아파트를 옥인시범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옥유동의 옥가, 인앙산, 인앙동의 인을 합해서 옥인동이라고 여기를 불렀던 거죠. 수성동 계곡에서 내려오면 윤동주 하숙집트가 나오고요. 현대 지도를 통해서 이 일대를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자아문노가 있는데 자아문이 창의문의 다른 이름이죠. 창의문 아래에 자아문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자아문노가 과거에 백운동천을 복귀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수성동 계곡은 여기 옛날 지도를 따서 옛날 지도의 지문을 따서 옥유동천이라고 부르는데 수성동 계곡에서 보시면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연동주 하숙집터, 정로구립, 박로수 미술관 그 다음에 이 길을 따라서 골목길을 따라오면 이상의 집, 그 다음에 우리 은행 쪽으로 골목이 이렇게 곡선으로 연결되는데 이 곡선의 골목길이 과거에 옥유동천, 수성동 계곡에서 시작하는 옥유동천이 흘렀던 그 길을 복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서울에서 보시면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지역들이 길로 많이 바뀌고 상류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던 것을 철거를 하고 수성동 계곡으로 재조성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